여러분 또 이어서 8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면 국토의 사용도 구분과 관리문화가 있죠. 그중에 사용도 지역의 이름, 명칭과 그리고 지적 목적을 짝책해서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같이 보죠. 자 국토는 토지용의 실태, 특성, 장래의 그것도 한번 치세요. 용도적을 구분치정할 때는 현재의 이용실태만 고려해서 치는 게 아니고 장래의 토지용 방향, 지역간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토는 크게 4개의 용도적으로 구분치정합니다. 네 가지 이름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약자로 도, 한, 농, 자 이렇게. 그래. 자 지금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가는 법령상 용도적 파트를 봅니다. 이 국토는 이렇게 남쪽에 있는 국토가 있다면 이걸 변형해서 이렇게. 전국의 있는 토지. 이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크게 4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그 지역을 정합니다. 그걸 사용도 지역을 하죠. 자 이 이용을 하게 될 때는 크게 양측으로 나와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하나는 개발, 하나는 보존. 그래서 국토 중 이 땅은 개발을 하면서 이용해도 됩니다. 그럴 땐 보시죠. 이 땅은 되돌아내는 보존을 하면서 이용하세요. 라고 할 때는 농림적하고요. 자연환경 보존죠. 그래. 이 땅은 완충지대로써 보존하되 제한층 개발을 허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관리죠. 그래서 전 국토는 크게 4용도적으로 구분지직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토, 관, 농,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존성이 쓰여서 개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땅값은 싸다. 그러나 그 책을 하면 자연환경은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개발이 법적으로 용이하니까 땅값은 비싸진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때 이 전국 국토 중 인구와 산업이 현재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되는 장내제이 있다. 그런 데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시적. 시작한 이유는 그저 개발, 정비, 그리고 관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을 필요한 지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 관리적은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넘쳐보면 그걸 수행해서 도시에게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또 농림적의 재난, 보존이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것이 관리적이다. 농림적은 도시에게 속하지 않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이라든가 산지법상 보존산지에 있다. 이런 것이 농림적이다. 주로 농지하고 임진, 산에 있다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보존생인 센 농업진흥적.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산의합상 보존산지. 거기다 하시는 것이 농림적입니다. 그래서 농림으로 진흥과 산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읽어두시고. 자연환경 보존제금 개발의 선택은 거의 묻지 않는 지역에다 하죠. 그래서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자 이거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양 보존, 생태계 보존. 그 다음에 상수원 보존과 수산장 보호 육성을 필요한 지역에다 하시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이다. 읽어두시고. 다음은 통과해도 되겠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84페이지. 이런 용도 지역의 내용과 관련해서 저 84페 보면 도시역이 나와있죠. 다시. 그리고 의의는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용도 지역은 서로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도시역을 지정해놨다면 여기다 관리적을 중첩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농림적이다라고 지정해놨다면 그 외에다 자유로운 보존적이다라고 중첩 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공간을 결정해서 지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종류에서 도시역을 보면 도시역은 다시 네 가위로 구분시장한다. 뭐냐? 아까도 했었죠. 전 시간에도 이 도시역은 주택지로, 상업, 용도로, 공장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보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녹적을 지정한다고 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도시역에 소관은 용도적이 아닌 것. 1. 주거적, 2. 상업적, 3. 공업적, 4. 녹적, 5. 관리적. 답은 5번이겠죠. 이것은 도시역 아니죠. 자, 그래 도시역이 네 가위로 다시 구분된다는 것. 심화에 나와 있죠. 심화. 도시역은 주, 상공으로 다시 구분.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주거적은 다시 여섯 가위로 또 세분되죠. 주거적은 주택용유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주택도 유유상정하도록 해야 되겠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들어가도록 하는 땅이 필요하고. 공동태는 공동태. 공동주택도 아파트가 들어가는 땅이 필요할 것이고. 연립택, 다세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땅이 필요하겠죠. 또 주택하고 상가 빨봉으로 들어갈 지역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주거적은 다시 여섯 가위로 세분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자, 먼저 크게 전용주거적, 일반주거적, 준주거 이렇게 나오죠. 전용, 일반, 준 이렇게. 전용주거적은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오면 단독, 공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허용하게 해서 전용주거적이 지정되기 때문에 전용주거적은 다시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진다. 1종은 단독주택중심, 2종은 공동주택중심, 알아서요. 그리고 양환, 주관경, 벌필화에서 태어납니다. 일반 주거적은요.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 쫙 주택을 넣는 것인데 그때 이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편리한 주관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해서 다 아파트만 넣어들어가면 상막하잖아요. 그래서 조화로는 도시가 넣어들어하기 위해서 여기는 4층이 아닌 주택만 주로 들어가도 하겠다. 여기는 5층부터 29층에 아파트가 주로 들어가도 하겠다. 여기는 바로 아파트 5층부터 30층, 40층까지 쫙 들어가도 하겠다. 이런 짬뽕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거적은요. 다시 세 갈로 세 번 합니다. 1종, 2종, 3종. 그래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충수가 높은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1종은 저층, 4층이 아마. 아파트 들어갈 수 없어요. 그다음에 2종은 중층, 중층은 5층부터 보통 29층 이 정도예요. 그다음에 3종은 중고층 이것도 좀 짝치기 잘 하시고. 그다음에 준주거적은 이 주택가구 상압적에. 이 상압적에는 위락에 위락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위락설은 유흥주임 같은 거 술집이죠. 카드네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 지점 중 150점 이상의 것들을 위락설이라고 해요. 위락설은 오직 상압적에 입지시킬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위락설이라고 우리 주택가가 바짝 붙어있으면 분쟁이 발생하죠. 아이들 교육성 안 좋다. 주거 환경을 위협한다. 그래서 그 완충주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주거적이 지정되는 겁니다. 준주거적은 주거견을 유전한다. 그 말은 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상업기능은 상가, 업무기능은 상업기능. 그래서 주거견을 유전하되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증오시 준주거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업적이 네 가지가 있죠.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이렇게. 그래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네 가지가 있다. 꼭 명칭을 좀 머리따 넣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중심상업적은 도심, 부도심. 상업업무기능은 확충 필요해져 있다. 증오한다. 일반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증오한다. 읽어두시고. 그다음에 도시정리의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이 필요해져 있다. 증오시 유통상업적이다. 특히 근린상업적은 근린적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이 필요해져 있다. 증오한다. 그다음에 이 공업적도 공장이 들어가도록 하는 땅이들인데 공장도 화학공장, 그런 것들이 또 중화학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땅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땅에 따라 증오시 전용 공업적이다라고 증오한다. 그다음에 깨끗한 공장 들어가는 땅도 필요하겠죠. 그런 땅은 일반 공업적이다. 그리고 저그마한 공장과 주택과 사원아파트 같은 거 그리고 사음실, 상가 이런 것들이 짬뽕으로 들어갈 지역도 필요하겠죠. 그 땅은 준공업적이다라고 증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공업적이 있죠. 그 전용 공업적은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증오한다. 일반 공업적 시험이 잘 나오니까 봐두세요. 환경을 제자하는 공업별지 필요의 지역에 따라 증오한다. 준공업적은 경험업 등 공업을 수정하되 주거상업무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증오한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녹적이 있죠. 녹적은 도시적 중에서도 보존을 하지 않는 땅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녹적도 다시 저 도시적 중에서 변두려가면 산들이 있잖아요. 이 산은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땅은 다시 보존 녹적이다라고 증오하죠. 보존 녹적은 시외각지대 산 같은 데 있죠. 거기에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자.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자 할 때 증오하죠. 그리고 산 밑에 농경지가 있죠. 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우리 선조들이 농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자 할 때 증오시 생산 녹적이죠. 그다음에 이 주상공에서 개발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다. 그러면 추가 개발을 허용하자 해서 녹적에 있는 땅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그 땅이 자연 녹적으로 증오하겠죠. 그래. 자연 녹적은 시험에 세 번 나온 바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자연 녹적은 도시적에서도 불가편,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적으로서 불가편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된다. 이거 봐두세요. 그 내용이 86편이 나와 있죠. 잘 봐두시고. 이 녹적은 다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허용도는 건축물 건축하셔도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관리적으로 합시다. 관리적은 아까도 전 시간에 했습니다. 세 가지 했다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다고 그랬죠. 이때 계획관리적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 것으로서 제한적인 개발 허용되고요. 계획적 책임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생산관리적은 농림적으로 지정하기 곤란은 인근적이 있다. 청해서 농림적이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보존관리적은 보존을 하고자 할 때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으로서 자연환경 보호전으로 지정하기는 좀 곤란한 적이 있다. 지정해서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지정합니다. 읽어두시고 이 관리적도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전적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요. 87페이지에. 87페이지에 보면 용도적의 지정이 나와있죠.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고 하는데 이런 용도적을 지정한다. 그때는 원칙은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릭을 입안해서 입안해서 결정 고시를 해가지고 지정하죠. 입안할 때는 그냥 입안한 게 아니죠. 입안권자가 원칙은 기초조사하고 주음의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해서 입안하고 결정고시자들이 결정고시할 때에 막 하는 게 아니죠. 원칙은 협의에 걸치고 심의에 걸쳐서 산다고 그랬죠. 결정고시합니다. 결정고시하고 나서 지정되면 고시안내를 협의에 걸쳐서 산다고 그랬죠. 이러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고 행정력이 동원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도적들, 이런 용도적을 우리 땅에 따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도시군관릭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다 거쳐야 되냐. 아니다.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이거죠. 외해적으로 이런 용도적들을 지나갈 때에는 바로 이런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이거 없이 이금하고 끝내도 된다라는 외해가 있어요. 외해가 첫째 그거예요. 그 다음에 A2는 야, 바로 입안 및 결정고시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용도적이 탄생도로 간주해버리자 하는 애도 있어요. 고시도 필요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떨 때는 고시만 하고 끝내냐. 여기까지 있는 걸 간주하느냐 이거죠. 어떨 때는 결정고시가 간주되니까 바로 고시도 필요 없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87페이지에 나와 있죠. 원칙은 용도적, 지정, 변경, 세부, 국장, 시도사, 대도시, 무슨 경우를 결정한다? 도시 경우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건데 외해가 있다 이거죠. 가로 2번이 특례, 이게 외해예요. 특별한 외해를 특례하죠. 이 특례가 시험에 나오니까 특례 별표 5개 쳐놔서 동그란 1번 공효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적 지정 특례가 나옵니다. 기역 중요표 기역을 보면 가번 공효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인데요. 공효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그 내용과 같으면 그 말이죠. 같으면 도시 군관리계, 이반미, 결정결책 없이 그 말 체크. 도시 군관리계, 도시 군관리계, 이반미, 결정결책 없이 여기까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없이 그 매립 중공구역은 그 매립의 중공인가부터 중공인가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걸 본다. 지정된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정된 것을 본다 할 때 지정 지정했다가요. 여러분 말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것을 본다 할 때 거기에다가 결정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지정된 것을 본다 그 말은 결정된 것을 본다 그 말하고 갈 때 여기까지 있는 것을 본다 이거죠. 의로 본다 의로 본다는 같은 말로 의로 의제된다 의로 간주된다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자 어떨 때 그러냐 같을 때 그랬죠. 그런데 바로 니은 봐보세요.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 보면 공유수면후 매립의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니은과 다른 경우에다 체크. 그 매립구역이 둘리상과 용도적이 걸쳐있다. 그것도 체크해요. 둘리상 용도적이 걸쳐있는 경우 둘리상 용도적에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렇다. 그런 경우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주군가로 결정해서 증명한다. 이 절차 다 걸쳐서 해줘라. 그건 특례가 적응된 게 아니에요. 도시주군가로 위반해서 결정해서 지정해줘라. 어떨 때 다른 경우 둘리상 용도적이 걸쳐있다.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건 원칙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만 특별한 얘기가 인정되냐. 같을 때만 같으면 같을 때만 특례가 인정돼서 별도의 도시군관리기 위반 및 결정절차 없이 바로 중공인관만 떨어지면 매립중공구역에 대한 매립중공구역에 대한 중공인관만 떨어지면 그 중공인관로부터 그 매립중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건 본다고 그랬죠. 지정된 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여기가 바다입니다. 공유수면. 바다를 공유수면 합니다. 여기가요. 농림적으로 지정이 되어있다 합시다. 그런데 바다를 매립합니다. 공유수면 이렇게 매립하는데 바로 여기 농지를 조성하려고 매립해요. 그러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은 농지의 조성차 매립을 하니까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농림적과 같죠.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농지의 조성이라면 이 매립 목적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같으면 다 매립하고 나서 공유수면 관림이 매립하는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이거 다 공사 끝났으니까 중공과 내주세요 해서 인가를 받아요. 중공 인가만 딱 들으면 이 땅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농림적으로 지정된 걸로 관계됩니다. 별도의 도시군가 이반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중공 인가만 들으면 이 땅도 농림적으로 지덕도 관제해서 농림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별도로 해야 되냐 고시는 별도로 해줘야 돼요. 고시는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정된 것 먼저 해놓고 이 경우 관계특강특특시정수는 그 사실 지정된 사실을 질첩시 고시는 해제라고 이렇게 돼 있죠. 별도로 고시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말이죠. 여기다 이렇게 여기를 매립하는데 도시적이라고 가정합시다. 또 여기가 농림적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기 매립하는데 농지 조성차 매립해요. 농지 조성차 매립하면 이 매립구역은 이와 유타운 용도인 도시적과 다르죠. 다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매립하고 나서 이 매립구역을 속할 용도적은 농림적이라고 해주고 싶어. 그러면 농림적을 증리한 도시군관리기 이반 및 결정을 통해서 해줘야 돼요. 원칙대로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다른 경우 또 이 공유수면 매립구역 이렇게 양달을 쳤어요. 이것도 농지 조성차 하는데 매립 목적이 뭐가 됐든 간에 매립구역이 두 개 용도적이 걸쳐있다 이웃하고 있다 그러면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농림적이라고 해주고 싶으려면 바로 이 절차가 걸쳐야 돼요. 그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관로 결정해서 지정해줘야 돼요. 원칙도 가는 겁니다. 다른 경우 둘 이상 용도적이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때는 원칙을 걸쳐서 용도적을 정해주는 거죠. 어떨 때만 특례가 인정되는가 공효수 매립구역 목적이 이와 이타운 용도적과 같을 때만 이렇게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은요. 이때 공효수 매립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이렇게 중공 인가를 해주면 관계행정기관장들이 해주고 나서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지자체중한테 통보해줘요. 특방특득시장원서한테 그 내용이 디귿은요. 관계행정기관회장은 공효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에 따른 공효수면 매립의 중공 검사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한한 관계 특강특득시장원서한테 통보를 해줘요. 통보하셨던 이 특강특득시장원서가 아까 박스 안에 가합원의 다섯째쯤 이 경우 관계 특강특득시장원서는 그 사실 지정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를 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니은, 디귿 할 때 니은은 조금 전에 했죠? 잘 봐두셔야 돼요. 다시 한 번 공효수면 매립의 목적이 그 매립과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의 내용과 다른 경우 체크. 그 매립과역이 돌상 용도적이 걸쳐있다, 유태에 있다. 그때는 매립과역에 속할 용도적은 더 쉽게 결정해서 지적해줘야 한다. 결정해서 해줘야 한다. 그러면 원칙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2번에 기역 중여표 그 다음에 니은 중여표 그래 이 기역과 니은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중여표에서 잘 헤아려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례 2를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고 설명드리죠. 8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도시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이 법에 따른 이 법은 국토개법 그렇게 써놔요.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 이렇게 되죠. 여기는 결정고시까지 간주되니까 별도로 고시도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떨 때는 다시 넘어가 보세요. 87페이지 기역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들로 이렇게 다음에 앞에다가요 다른 법률에 의해 다른 법률에 의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다른 법률에 의해 다음 후 각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이 법 국토의 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입니다. 도시적에 따라 체크 1번, 5번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금 일정한 장소가 지정되었고 이거 뭐 하려고 지정된 거냐면 개발목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개발목적 이렇게 개발목적 지정한 겁니다. 아까 이랬죠. 국토 크게 보면 사용도적으로 구분증을 한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 자연포전제 이 중에 개발 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게 쓰신 것이 도시기라고 그랬죠. 그래, 이 도시적을 도시적 공간으로 지정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결정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 행정처에서 절차 거쳐가죠. 그러하듯이 88페이지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택지발구역이다 그리고 항망구역이다 의항구역이다 전후개발사업구역이다 교회전구역이다 국가산업단위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네들이 하는 거예요 이네들이 그 법에 따라서 절차 거쳐가지고 항망구역이다 의항구역이다 또 택지발주구다 국가산업단위 일반산업단위 도시첨단산업단위이다 그 다음에 전후개발사업구역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가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딱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개발용도적인 도시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우시를 간주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오늘 딱 택지발주구다 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땅은 개발 목적을 가지고 지정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도시역으로 결정우시를 간주해버리자 이거죠 자 이런 거죠 여기가 지금 비도시역입니다 여기가 무슨 계획관리기다 뭐 여기가 생산관리기다 도시역이 아닌 땅인 여기다 오늘 이렇게 관리적인 땅인데 여기다 오늘 택지발 예정주구다 라고 딱 정고시하면 이 빨간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역으로 용도직을 변경시켜버리자 이거죠 자동화시켜버리자 이거죠 택지발 예정주구다 라고 딱 정고시하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바로 도시역으로 결정우시가 간주해서 용도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런 게 다섯 개가 있단 말이에요 다섯 개 전원개발 예정구역이다 뭐 그것도 비도시역에 딱 정고시 전원개발 예정구역이다 예정구역이다 그러면 그 땅도 자동적으로 도시역으로 결정우시를 간주해서 바로 개발로 들어가도록 허용하자 이거죠 그런 장소가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다섯 개를 여러분은 알아주셔야 돼요 자 항마 안패뜨라 항마항으로서 도시역 연접한 곳 여기 있다 항마항구이다 라고 증오시했어요 도시역 연접한 곳이었다 그러면 그 항마항구역인 공유수면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우시를 간주합니다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속한 항마항을 건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의항으로서 반드시 도시역 연접해야 도시 비도시역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항마항구역이다 의항구역 자 그래 항마항으로서 도시역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우시를 간주해버리자 의항으로서 도시역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우시를 간주하자 택지개발직으로 지정우시를 간주하자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우시를 간주하자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과 그 예정으로 지정우시를 간주하자 도시로 결정우시를 간주하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죠 이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범위를 따르면 산업단지가 종류가 5개 있습니다 산업단지 거기에 3개 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3개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농공단지라는 게 있어요 농공단지 그래 이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이걸 약조를 이렇게 해오세요 국일도산 이 국일도산 3가지만 지정우시되면 비도시까지 지정우시되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우시를 간주하고요 농공단지로 지정우시된 적은 도시적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가 관리적인데 관리적이 있다 오늘 농공단지다 라고 지정우시됐어요 그러면 이 땅은 도시적이 되어버리냐 노 관리적 그대로예요 용도적 변화가 없다 용도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중에 농공단지로 지정우시된 적은 도시로 결정우시를 간주해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전원개발사업계약과 그의 예정구역도 수렵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리만을 설치하고자 지정우시된 적도 도시적이 된 거 아닙니다 이것이 아닌 그런 전원개발사업계약과 그 예정구역으로 지정우시된 적만 도시로 결정우시를 간주한다는 거 알으십시오 이거 해야 돼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목적을 가지고 지정우시된 적 중 어떤 땅만 이 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우시를 간주하냐 한도공 하나 어도공 둘 구길도산 셋 택지 그 다음에 전원 수송면 제 농공단 아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심화를 보면 도시개발법상 이렇게 비도시가 있다 도시발국이다 라고 딱 지정우시를 하면 이 땅도 국토개법상 도시로 결정우시를 간주하는데 왜가 있어요 비도시에게 택지개발 비도시적인 땅에 취락주가 지정되어 있어요 취락주 취락주로 지정된 땅에 도시발국이다 라고 딱 지정우시를 하면 그 땅은 도시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봐두셔야 돼요 니은은요 반드시 어디에서 해야만이 되느냐 니은은요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되면 개발목식을 가지고 지정고시한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개발용도적인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해서 도시가 되도록 했죠. 이번 것은 다른 범위에 따라 보존목식을 가지고 지정한 장소가 있다. 보존목식을 가지고 지정고시했다면 그 땅은 보존성이 강한 농림적 또는 재난한 보존자 이 것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보존목식을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이게 죽느냐. 완충지대인 관리적 이 관리적인 땅에다가 오늘 이 농지법상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농지 조성해가지고요. 예쁘게 바둑밭을 만든 다음에 이 농지를 보존하고자 농지법상 여기다 농업진흥적이다 라고 증오시했어요. 농업진흥적이다 라고 딱 증오시하면 이 땅은 관리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보존성이 센 농림적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농림적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해서 농림적이 바로 되도록 합니다. 반드시 어디다 해야 되냐. 관리적이 있다 해야 돼요. 어정쩡한 지역인 관리적이다가 농지법상 농업진흥적이다 라고 딱 증오시하면 이 빨간 부분은 이제 관리적이 아니라 바로 농림적으로 바뀌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존성이 강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또 이 관리적인 땅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산이 있는데 이 산은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주운 보존산이라는 게 있고요.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보존하는 보존산이라는 게 있어요. 산이 관리적이 아니라 이렇게 증오시하는데 보존산이는 지정고시가 탄생되고 전국에 있는 산지 중 보존산이로 지정되지 않는 산지를 다 주운 보존산이라 해야 돼요. 이게 개발이 쉬운 땅이에요. 주운 보존산이지. 그래 관리적이 주운 보존산자가 있는데 여기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요. 산지인들 함부로 개발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 산림청장께서 보존산이다라고 딱 증오시가 됐어요. 반드시 관리자가 있는 산림에 있다 해야 됩니다. 지정고시하면 이 빨간 땅은 고시할 때 산림청장이 농림적 근교에 있다 하면 농림적이다라고 고시할 수도 있어. 자연환경 보존제 근처에 있다면 자연환경 보존이다라고 고시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으로 결정실을 간주해 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동화시켜버리자 이렇게. 그 내용이 니은에 나옵니다. 같이 보죠. 관리적에서 그 말 주십니다. 관리적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이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른 농림적으로 끝으로 내려가요. 끝으로 보면 농림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관리적에 있는 산림종,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존산지로 지정고시된 적은 그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으로 결정고시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내야 되는데 첫째 관리적을 때 관, 농업진흥적의 농, 농림적을 때 농에서 관농농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또 관리적을 때 관, 그 다음에 보존산지할 때 보, 간, 보, 농림적을 때 농, 자연환경 보존으로 자에서 간, 보, 농자,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 원래 바로 이 비도시적인 관리적을 관리적을 도시로 바꾸고 싶다. 개발용도인 관리적으로 돼 있던 땅을 도시로 바꾸고 싶다.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 관리적인 땅을 도시로 이렇게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게 한 도시군가를 위반해야 돼요. 이런 절차가 걸치고 변경을 하게 한 도시군가를 위반하고 협의의 시험에 걸쳐서 변경결정고시야. 이 관리적인 땅이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절차 행정적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까 이런 경우는 특별한 예를 들어서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자동화시켜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죠.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목표를 가지고 지장한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 관계해서 도시지역이 되더라도 하자. 다섯 가지 항도공, 의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 수송변, 재해, 농공난이 아니다. 이거 취하라고 했죠.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교로 지정된 지역. 다만 취락주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발교를 증고시 됐다면 그 땅은 도시지역이 되는 거 아니다. 그다음에 관리적이다가 농업진흥적을 증고시하면 농지법에 따라 증고시하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국토협상 농림적으로 결정고시가 관계돼서 농림적이 된다. 관리적이 있는 산림 중 산지 관리법에 따라 보존산지다라고 증고시가 된 그 적은 그 곳에서 구분은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농림적 또는 자동보지로 결정고시를 간주하고 있다.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탁탁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걸 리을만 좀 부셔요. 리을만. 리을을 하나 봅시다. 이게 밑줄 친 거. 자 오늘 여기다가 여기에 관리적이 있는데요. 이 관리적이다가 택지발 촉짐했더라. 이렇게 택지발 유구다라고 증고시했어요. 택지발 유구다라고 증고시하면 이 빨간층은 관리계약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도시로 결정고시가 가능한데 도시지역이 되죠. 용돈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열심히 택지발을 했어. 공사 완료됐어. 택지발 공사가 다 완료됐다. 그러면 택지발 주구다라고 묶어놓을 필요 없죠. 그래서 해제시켜. 택지발 주구에서 해제시킵니다. 해제가 되면 이 땅은 이제 도시로 확정되는 것이죠. 이 땅이 관리적으로 다시 화내된 거 아닙니다. 공사가 다 끝나버리면 옛날 관리적은 없어지는 것이 모습이. 그래서 공사 완료에 따라 해제가 됐을 때 해제 효과. 해제 효과는 이 택지발 지구다라고 지정하기 이전은 용도적인 관리적으로 화내된 것을 보지 않습니다. 화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택지발 지구다라고 지정해놨어. 관리하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시로 바로 결정건체가 가능해서 도시로 바뀌어버리죠. 용도지기. 그런데 여기서 택지발 사업을 안 했어. 거기다 택지발 해봐야 의미가 없겠다. 많은 인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택지발 지구를 사업도 하지 않고 공사도 하지 않고 그냥 해제해버렸어요. 사업도 하지 않고. 그러면 옛날에 관리적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 공사가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택지발 지구를 해제하면 해제 효과로는 택지발 지구 지정 이전은 용도적인 관리적으로 다시 화내된 것을 봅니다. 잘 이해해두셔. 그것이 리을 나오니까 봐두셔. 도시로 간주되는 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된 경우 제외해가지고 이 법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적인 해당률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이를 지정 이전을 용도로 화내된 건다. 그런데 가로 안에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된 경우는 화내된 것을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이제 통과하고요. 오른쪽 페이지 89페이지 보시면 용도적 지정 효과가 나있죠. 이렇게 용도적들이 지정되면 지정 효과로써 농림 지역에서는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해야 된다고 행위지안이 가해지죠. 이런 행위지안을 위반해가지고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고치하면 처벌합니다. 용도적 안에서는 이제 행위지안이 가해지는 거죠. 위반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하니까 알아두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를 범죄한다. 그리고 가로 2번 건축제안 특례 해가지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 용도적률 규모 등을 제한해서는 다음 각국에서 제한했다는 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농장 안에 있는 땅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까. 이런 용도적 안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 용도적률 규모 등을 제한. 이걸 약속으로 행위지안을 하는데 행위지안을 알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을 보면 돼. 국토개법 시행령 71쪽. 저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용도적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적률 규모 등을 제한. 이거 행위지안인데 행위지안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령을 할 때 0은 71조 2항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이 이렇게 한 장 넘어 나오죠. 한 장 나오면 91페이지 제1종 전용 주거의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이 내용이 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다 용도입별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가로 2번에 있죠. 특례해석.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4번 좀 봐보세요. 4번. 4번을 보시면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범위에 있다는 농공단지가 있다. 여러분이 농공단을 만났어. 농공단지. 농공단지에 있다. 뭘 건축해야 될까. 이거 알고 싶으면 무슨 법을 해야 되냐. 바로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범위에 있다는 중의표. 여러분이 농공단지 만났다.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서 서는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까. 이거 알고 싶으면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범위를 봐야 된다는 거. 봐두시고. 5번. 이 농림지에 다른 법에 따라 특수장소가 지정됐어요. 특수장소가 지정됐다면 각각 특별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아요. 여기 농림적 중에 농업진흥직이 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직이 지정됐다면 농지법. 농림적 중에 산지 갈법상 보호전산지가 지정됐다면 산지 갈법. 농림적에 초지가 있다면 초지법. 짝지게 해서 알아주십시오. 농림적 중에 있어야 돼요.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6번. 이 자연환경 보호전쟁의 다른 법에 따라 특수장소가 지정됐을 게. 여기에 상송 보호기 따고 하면 수도법. 여기에 천연기념물 그 보호기 따고 하면 문화재 보호법. 지조문화재가 있어도 문화재 보호법. 여기에 공헌구역이 있다. 공헌구역이 있으면 자연공헌법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자연환경 보호전쟁 중에 해양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해양생태계 보정 및 가능한 법률을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이 자연환경 보호전쟁 안에 수산량 보호구역이 지정됐다면 수산량 관리법. 받으십시오. 그리고 동그란 2번. 이 관리적은 보정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그중에 보정관리하고 생산관리죠. 역시 대통령령으로 생각하다가 행위자가 맞는데 추가로 더 제안을 해도 됩니다. 2번. 보정관리기나 생산관리기에 대해서는 농장, 해장, 환장, 산림청장 이자들이 농지보존차, 자연환경보존차, 해양환경보존차, 산림보존차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을 동원해서 추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자연환경보존법, 야생생물보호 및 가능한 법률, 해양생태계 보존 및 가능한 법률, 산림자원을 조성 및 가능한 법률에 따라 행위 제안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받으시고. 그 91페이지 용도제안에서 행위 제안을 참고로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서 보면 한참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112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112페 보면 자연환경보존제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왼쪽 칸에 있는 것은 전국에 똑같이 자연환경보존즈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은 도시군객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건축하고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건축 못하는 거예요. 이 조례는 특강특특시군으로 조례 말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누고 왼쪽 칸에 보면 그걸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보존존제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옳은 거 이렇게 한번 출제한 바 있어요. 다만 도시군객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해서.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대통령이 시행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연환경보존존제안에는 초등학교하고 농어가 단독택을 건축하도록 허용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빼고는 두 가지는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예의는 안 되는 거다. 그래 이 농어가 단독택을 지을 수 있어야겠다는. 그리고 초등학교 지을 수 있죠. 113페이지에 용도조안에서 행위조안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중에 2번 아파트를 중요시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아파트. 아파트는 주태로 쓰는 층소 5개층 이상 공동체 말하는데 아파트 건축 용도조역 제2종 전용 2종 3종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중심 일반 근린상업적 중공업적. 여기에만 아파트 질 수 있고 3번 이런 용도적 1종 전용 1종 일반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모든 용도적인 녹증은 다 안 된다. 관리적 세 가지 다 안 된다. 농림적 시험포증은 안 된다. 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꼭 알아주실 것. 그리고 단독택을 아예 건축할 수 없는 용도적이 있죠. 유통상업적하고 전용공업적은 단독주택 지을 수 없다. 위락스는 오직 상업적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9번 일반업점은 제1종 전용 2종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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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적 무조건 안 된다. 보존이 나오는 용도적도 안 되죠. 보존 녹지,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존제, 그리고 생산관리적, 농름비, 또 일반업점은 설치 금지된다. 숙박설 하나 봐보세요. 숙박설은 모든 상업적이 되죠. 준공업적이 되죠. 자연 녹취소 중 관광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땅에다가 절회가 허용하고 있을 때만 되고 계획까지 있다가도 되는데 계획까지 있다가 숙박설일 때는 사채만 있어라. 이 정도면 좀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115페이지 예제 문제를 하나 볼까요? 115페이지 4번 예제 보면 도시호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20회 때 나오는데 1번 농공단이 아니라고 했죠. 농공단이 도시호로 결정고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번 의도 공개했죠. 그래서 농림재가 아니라 도시에 연접해야 되지요. 농림재가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호로 결정고시를 안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칠학주로서 도시 발교를 지정고시를 했다. 그건 도시호로 간지로 안 한다고 했죠. 4번 항망으로서 도시호로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되지요. 계획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5번 택지 발교로 고시된 적은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지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5번이 답인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116페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